아 가만있어봐 이게 프로토콜 얘 다 끝났나? 턴 다 끝났나 쟤? 어 끝났네요 턴 끝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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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입니다 가만있어 일단은 얘 놔두고 어 캣리 경계 경계하고 얘가 어 얘는 스나 쏠려면 혹시 두칸드나? 이러지 여기서 스나가 안싸지네 야 얘 스나 쏠려면 혹시 두칸드니? 죽였다 죽였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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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에 질렸다 이런 제일 빨리 죽여버려야돼 어 이정도 체력은 괜찮아 이정도 체력은 괜찮고 야야야야야이씨 야! 야야야야 안 돼 어어 야 진짜 이러면 안 돼 야 진짜 이러면 안 돼 우리 대화를 좀 하자 야 어? 이러면 안 된다 캣... 누구냐 켈리야 켈리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너 무쌍녀였잖아 너 왜이래 어 20%? 이거 수류탄 던지면 하아... 안 돼 안 돼 아아아...llow cerc Citiesか이거다 쁘me 큰일났네 얘가 44%인데 왜 수나가 경계 경계 어? 성공하면 100%다 야 이거 88%인데? 야 가자 가자! 웰게! 진무쌍! 으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이걸 12%가 와아 아아아아 이러면 안된다 이러면 안돼 진짜 이래서는 안돼 어 공포 사라졌다 이건 또 진짜 흐흫 진짜 야 솔직히 이건 진짜 이제 85% 두번인데 안될까? 야 과연 안될까? 그렇지 어 이건 돼야 돼요 응당 응당 응당당당 당다랑당응당 이러지 이건 이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응 엘레늄쿠 이 귀중한 라지펙트는 우리가 만딱들였던 모든 외계인의 무기의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는 이를 아군의 실업무기 방어구 및 단약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어 됐어 너가 가.. 어 멋있게 가서 한번 배워주자 너가 어우 선배였는데 니가 먼저 겁에 질려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렇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야 쌍칼조합 오졌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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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쌍칼 조합 오졌어 쌍칼 조합 오졌어 쌍칼 조합 오졌습니다 부상당한 병사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게임 좀 이번판 했죠 제대로 사격 명중률이 이건 뭐야 가장 많이 공격당한 병사 가장 멀리 이동한 병사 치욕이다 진짜 얘가 진급을 했네 돌격병이 이미 훈련을 사용하고 있는 무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오케이 진짜 이거는 돌격 가란 얘긴가 무쌍 가라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무쌍 가야 되는 각이야 병사보기 자 무기 업그레이드 갑시다 아니 얘 말고 진급판에 있잖아 어 어 여기 있네요 블레이드 마스터 갑니다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두 칸 더 깠기 때문에 네 근데 얘는 뭐 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진행 중이고 보급품이 시설 건설 지금 못하나? 발굴해요 발굴 바빠? 이런 얼마나 남았니? 6일? 굉장히 많이 남았네 좋았어 조사하자 게릴라 전술학교 지었다고요? 사이오닉은 연구 가능하십니다 정신방어만 정신방어만 강력한 사이온이 아티팩트로 병사들을 공포 정신 지배 기적 혼란을 포함한 모든 정신 이상 상태에 완전히 면역됩니다 야 이것도 다 깔아두고 가는 것도 꽤 괜찮겠는데 나중에는 폭탄 이런 거 안 던질 것 같고 저게 진짜 다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오래 걸리는 거 하나 하자 귀찮다 이제 캘릴라 전술학교 몰라요 안 지은 것 같습니다 허물어진 이 운동 경기장은 몇 년 동안 임시 야전병원으로 사용된 후 버려졌습니다 풀이 무성한 경기장에는 덤불 아래 묻힌 상자들과 부서진 장비가 흩어져 있습니다 타이거 박사는 상태는 별로지만 과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몇몇 아이템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또 나왔어? 어허 아 병가 선택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스컬 잭 됐다 스컬 마이닝 좋았어 자 이제는 다 했으니까 스컬 잭을 어드벤트 장교에게 사용하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연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직접 내가 가서 그걸 사용해야 되나? 아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다 여기서 템을 바꿔놔야겠네 뭐 예를 들면은 장비에서 그걸 할 수 있구나 어? 아닌데 아 여깄네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이거를 장비한테 해야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얘 말고 다카라이 오우수 얘한테 합시다 얘를 바꿔 그리고 이름 좀 바꿔줍시다 사용자 지정 이건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어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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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어 그리고 성은 둘리로 가겠습니다 해서 저희 클럽에 어 저희 클럽에 어 어 저희 클럽에 흑채를 뿌리다가 저희 클럽에서 이제 직접 이제 가바를 쓴 클럽 BJ 노둘리님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 야 이러니까 좀 정이 간다 그치 어 이러니까 애들이 좀 정이 가네 가만있어봐 얘는 뭐야 어 미니건 얘는 음 캐릭터 정보의 이름에 응 얘는 이름은 양 그리고 그리고 성을 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얘를 양으로 하게 되겠네 성을 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름을 혐으로 가겠습니다 혐양 음 혐천양 음 혐 아 이렇게 가자 혐천양 어 깔끔하다 야 이름을 혐으로 가고 어 성을 혐천양으로 가자 됐어 완벽해 음 좋았어 음 약간 따발 이런거 쏠거 같잖아 그치 음 그리고 그리고 사용자 지점에서 켈리는 켈린 누구 할까 어 이거는 여자니까 크홀 누나 가자 크홀 누나 어 우리 클럽에도 크홀 누나 있지 이름이 음 크홀홀 크 크 성을 헐로헐로 강해져 아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허 허 크 누나 어 깔끔하다 어 마누가 뭐야 왜이래 누나 데스 사실 제가 크얼얼 크얼 누나는 크얼얼크 누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그리고 상병에다가 이제 음 이름에 어 우아굿 그리고 성에 야 잠깐만 이거는 잠시 음 가만있어봐 이거는 잠깐만 카카오톡 켜져있었어 끄고 이거는 응당 잠시 응 써야됩니다 이거는 응당이야 됐어 아 복사 붙여넣기 어떻게 안돼요 아 복부단내라 그래도 응당할 수 있지 잠깐만 우아굿이 위에 있네 그럼 여기다 내사랑 아 아니 내사밖에 안되면 어떻게 오케이씨 이씨 내사랑 우아굿 되죠 아 내사랑 왁굿으로 가자 왁굿 되죠 저희 국장님 완벽하다 그럼 무조건 무조건 사닌다 이 캐릭터를 내가 무조건 사닌다 응 응당 살려야돼 되죠 스컬잭 어드벤트를 장교에게 사용하려면은 미국 동부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되지 지금 접촉해보자 접촉해보자 접촉하기 진행중이네 어 됐다 죽을 죽이는 각이라니 무슨 소리 돌격병이 우습게 보면 안돼 야 내가 이때까지 어? 이때까지 얼마나 돌격병을 얼마나 알차게 했는데 돌격병 우습게 보시면 안돼 뭐야 보급품 습격? 저항군이 어드벤트 보급루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적의 수송을 방해해야 됩니다 가자 출동하자 출동! 장교 이제 그 꽂으러 가야겠다 아이 잠깐만 야 왁본쪽 너무 찌신하게 만들었어 야 야야야야 의상 어? 야 이거 아니야 그래그래 얼굴은 좀 바꿔주자 이제 어 자 이거는 어 방어구 색상도 좀 바꿔줄 필요있어요 그래그래 야 미친 좋아져 무기 색상 그 형은 근데 이런데서 취향 고르라고 하면 꼭 이런거 골라 그 다음에 아 이거 괜찮다 꼭 이런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거 학혐이에요 취향이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인종 인종은 아 인종은 당연히 한국형 한국사람 가야지 어 그러네 한국사람이네 어 어 자 여기서 이제 소품에서 어 어 응 야 근데 이 조합도 꽤 괜찮다 응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나 이거 왠지 너무 맘이 들어 야 이거 갖다 버릴 수가 없어 어 이 야 이 조합이야 이 조합 그래 이 조합이야 그래 이 의상이라고 어 아 졸린토끼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어 피부도 초록색 아 피부도 초록색 아 피부도 초록색이 없어 그렇다면 버리는 부분 헐쿠누나 가자